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ln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는 상수와 두 양수 bc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로 주어졌어요. b 이상일 때는 fx, b보다 작일 때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c. 이놈이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예라, 문제에서 주어진 그 구간별로 정의된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되 식 좀 써볼까요? 동그라미 1번 예라, 그 gx가 x값 b에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면서 미분계수 서로 같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b 대입하시면 fb라는 값과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라는 값 서로 같아요라는 거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미분까지 가능하셔야지. 그러니까 위에 식 미분에서 b 대입하고 아래 식 미분에서 b 대입한 거 서로 같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f'b와 아래 식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c, b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놈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얼핏 보면 얘들아 별다른 다른 조건이 없거든? 그냥 단순히 미분 가능하다라고만 했으니까요. 이게 조건이 끝인데 이걸 통해서 여기는 a, b, c를 다 구해야 돼.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잠깐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할게. 일단 fx라는 함수를 보니까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제로 b와 c와 a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놈들을 대입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대입해서 뭔가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일단 다 모르는 것보다는 일단 f'b와 f'b 마이너스 c의 부호 반대 관계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도함수 좀 관찰을 할 거야. 그리고 도함수로 관찰하면 땡큐인 이유가 뭐냐면 a를 몰라도 미분하면 사라지잖아 상수니까. 그러니까 나 얘를 미분함으로써 f'x를 좀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f'x 미분하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2x ln1 더하기 x제곱 미분하니까 1 더하기 x제곱 분의 2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도함수가 완벽히 결정돼 있으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원함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그런 다음에 이놈들을 만족하려면 뭔가 b하고 c가 어떤 상황이면 좋을까라는 걸 관찰해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는 f'x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놈을 정리하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는 1 더하기 x제곱 분의 2x 일단 도함수를 관찰하려면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관찰하고 싶고요. 부호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통분을 좀 해보자. 통분하면 여기는 분모 1 더하기 x제곱이고요. 얘는 항상 양수인 거 보이십니다. 그러면 분자를 계산할 건데 전개 빠르게 머릿속으로 할 게 전개하시면 여기 x4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시면 여기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 2x3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x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전개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원래 누가 있었다? 플러스 2x가 있었다. 그러는 순간 여기는 2x와 2x가 사라지는 거 확인되고요. 그러면 남는 식이 뭐야 생각하면 얘 남는 거지. 그런 얘들아 얘가 나름 땡큐인 이유가 나는 분모는 1 더하기 x제곱이요. 부호강상 일정한 거 보이고요. 분자를 보니까 x제곱으로 딱 묶어 내시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남는 거 보이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땡큐네. 너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아 그래서 얘가 f'x구나. 그럼 생각해봐. f'x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모항상 양수지. 내가 분자 봐봐.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굳이 그리자면 4차함수 느낌이겠지만 얘 또한 항상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은 항상 0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함수 f'x는 계속 증가하겠구나 라는 느낌이라고.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꽤나 중요한 생각이 드셔야 돼. f'을 관찰해보니까 항상 0 이상이라고. 그런데 이번 조건 봐봐. 이번 조건 보니까 얘들아 f'b와 f'b 마이너스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되어야 되는데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를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둘 다 모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고 챙기시면 돼.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 그런데 얘는요. 여기는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왼쪽으로 뿅 넘겨봐. 그런데 왼쪽으로 뿅 넘기면 여기는 f'b에 f'b 마이너스 c를 더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바에 의해서 여기는 f'b 항상 0 이상이라고 f'b 마이너스 c 항상 0 이상이라고 0 이상인 값 두 개를 더했을 때 0 되려면 둘 다 모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아 따라서 땡큐다. 여기서 f'b와 f'b 마이너스 c 둘 다 0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f'값이 0 되게 하는 액수 누구 있지? 생각하니까 0과 1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둘 중에 하나가 1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제들아 bc는 양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는 b가 누구 되면 돼? 1 되면 되겠고 여기는 b 마이너스 c가 누구 되면 돼? 0 드시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b는 c랑 같다. b는 1이니까 c값도 얼마다? 1이다라는 거 확인하면 끝난다. 괜찮지? 아 그래서 b하고 c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구나. 그럼 마무리. b하고 c 다 찾아냈으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1번씩 다시 끌고 오자. 동그라미 1번씩 다시 계산하시면 b 자리를 대입해줘. 그럼 f1이라는 값과 b 마이너스 c는 얼마야? 0. 그럼 마이너스 f0. 왼쪽으로 넘어가면 f0. 이거 계산한 거 얼마 돼야 돼? 0 드셔야 돼. 이거 마무리 계산함으로써 a 값을 결정할게요. f1 구해보자. f1 구하시면 이 자리 1 대입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플러스 l이니. 더하기 a다. 거기에 f0. 내가 빵빵 대입하면 전부 다 빵되고 a만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a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2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이죠. 그러면 내가 알고자 a 값은 이렇게 좀 계산해보자. 2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 2로 나누면 3분의 1. 마이너스 ln2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1 ln2. 이렇게 된다고 생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한 다음에 p하고 q를 구한 다음에 30배 해봐라고 했으니까요. 마무리 결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은 b하고 c가 둘 다 1이니까 더하면 2야. 그러면 2라는 값을 여기 자리에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2. 이렇게 된다고 잡으시면 되고요. p 값은 3분의 7 q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그거 두 개 더해서 30만큼 곱해봐 했으니까 3분의 7에서 2분의 1 뺀 거 계산 마무리하시면 답이다.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여기는 70 에서 여기 전개해 주시면 15 빼는 거니까 답은 55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은 55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많다고 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f'x가 완벽히 결정돼 있으니까 f'x에서 이 정도의 계산을 쭉 끌고 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좋아요. 그럼 우리 칠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